오늘 나오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내리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여기저기 흩어진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mm 내외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2도, 창원 13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9도, 양산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2도, 진주 13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20도, 합천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 안팎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정부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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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